와 미쳤다! 여길 어떻게 해! 여길 어떻게 서 있는 거야? 됐잖아! 오늘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요르단으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사실 여기를 갈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딱히 그렇게 관심도 안가고 갔다 온 사람들 후기 같은 거 보니까 파기당했다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정신적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약간 이 생각이 들었지만 칠대 불가 사이 뭐 그런 것도 있고 옆 나라니까 한 번쯤은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동선상 거쳐가야 하기도 하고 용로로 국경 넘을 가거든요. 가보도록 합시다. 킹 후세인 다리를 통해 국경을 건너게 된 연서 씨. 생각보다 택시비니 출국세니 이런저런 자금이 많이 들어서 이럴 거면 차라리 비행기를 타는 게 오히려 나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후문. 도모야 해야지 갈 줄 알았는데 다섯 명이서도 가네 다행 암튼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 요르단에 도착했고 정말 운이 좋게도 동행을 구하게 된다. 그것도 렌트카를 가진 예스 예스. 오, 이거네. 기아, 와우. 한국어. 네, 한국어. 아주 한국어. 야, 이씨. 렌트카라니. 오 마이 갓. 네, 너무 뜨거워. 한국은 되게 뜨거워? 더워요. 렌트카라니. 아, 지금 태워주시는 분이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네. 네. 맥스. 맥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부산에서 태워났답니다. 미국 안 갔으면 이웃 될 뻔한 그런 사이. 별 기대 없이 시작하게 된 유르단 여행이지만 친구도 생기고, 차도 타고, 시작이 좋다. 오, 맨. 와, 진짜 맨. 와, 진짜 맨. 와. 요르단입니다, 여러분. 와. 미친 것 같다. 와. 와. 예, 저게 한국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아, 저게 너무 많은 것을 보고. 구글. 예. 아, 제가 아마도 한국에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구글 마프. 네. 그래서 한국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가는 길이 좀 험난하구만. 와 물 진짜 깨끗하네 아 맞네 야 그렇게 찹진 않네 수영하기 적당한 온도라고 해야 되나? 아 짜! 아 너무 달콤해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헤어 오일 묻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다 소금이겠지? 아 진짜 편하게 왔다 안녕 내일 봅시다 와 진짜 진짜 편하게 왔다 헬로 하이 헬로 헬로 여기 2박 예약했고요 요르단에서의 첫 숙박입니다 아 힘들어 아 추워 지금 시각 6시 43분 페트라 갑니다 페트라 알아보니까 페트라가 워낙 넓어 가지고 아침부터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7시부터 페트라 한 사발에 둘러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공기가 상쾌하구만 야호 페트라도 차 어딜 가나 있는 아 여러분 멋있깅이 암튼 자 왔다 아 애 좀 더 들어가 있었구나 에이 안녕 하하하 아 드디어 찾았다 그리고 드디어 들어간다 하하하 하하하 여기가 페트라로 가는 입구랍니다 여기가 페트라로 가는 입구랍니다 하하하 뭐라는 거야 하하하 투디나 투디나를 해놓고 나중에 200으로 부르는 거 아이가 하하하 하하하 나는 저 트릭을 알고 있지 인도에서 숱하게 당했다 어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는 거 인도가 날 강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여러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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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들어가야지 보일 줄 알았는데 그냥 걷다 보면 이런 게 탁탁 나온다 이런 메시킹이 같은 느낌이군 뭔가 카파두키아 확장판 같기도 하고 카파두키아는 같은 돌에 찬처럼 돌이 깎여있는데 이거는 그냥 날 거 그대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와 여기에 사진 찍어줘 사진 찍어줄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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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쳤다 여기서 다들 사진 찍는 이유가 있었군 찍어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우와 직이네 간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요 아주 좋아요 사진을 원하는 거야? 오오 오오 예예 나중에 나중에 나 그렇게 막 사진 찍는 스타일은 아니라가지고 회사 이 비디오 게임 와 미쳤다 여긴 어떻게 해 여기 어떻게 살아서 있는 거야 됐잖아 하하하하하 이 사이로 지금 메인 코스가 보인답니다 여러분 근데 약간 언제 나오냐 할 쯤에 나오는 그런 느낌 파노라마 돌리면 약간 이런 느낌? 우와 미쳤다 처음에 오기 전엔 별생각 없었는데 왜 칠 때 불과 사이로 하는지 알겠는 그런 느낌 이게 지금 한 절벽을 이런 식으로 깎아서 다 했다는 거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이거 지은 애들의 기록이 그렇게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애초에 남기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좀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그런 멋있게가 있다는 거예요 메인 코스는 끝났지만 이것은 지극히 페트라의 일부분 이후 우리는 새로운 볼거리와 뷰포인트를 찾기 위해 내부를 좀 더 둘러보기로 했다 지금 이래 올라온다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고? 이제 앞으로 절로 가면 되나? 아냐 여기 아 이리로? 아 맞네 계단 있네 뭔가 나올 것 같지 않나? 재밌어 재밌어 I love it 계단이 있는 걸로 봐서는 사람 다니던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리로 갔다가 다시 이리로 내려온 거야 사서 고생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은 페트라 여행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갈까 생각도 했었지만 이런 작은 힐링도 하고 고양이 안녕 얘 뒤에 이렇게 있답니다 여러분 올라가다 또 다른 일행도 생기면서 함께 했기 때문에 끝까지 할 수 있었던 뭐 그러했다는 이야기 이제 여기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다시 계속 올라가야 돼 이야 미쳤다 한 시간 정도 걸린다는데 괜찮아 할 수 있어 올라갈 수 있다 우와 아 아직은 안 보이는구나 아직 약간 이런 느낌 아 저게 살짝 보이긴 한데 이리로 들어가면 이제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식으로 찍는구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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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비우구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다른 비우구만 우와 우와 파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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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야 이대로 오면 이런 식의 또 다른 비우가 보이네 3 2 1 파에야 하하하 파에야 라니 파에야 하하하 아 근데 여기 무섭다 하하하 조심해 어 아 조심 난 조심하고 싶은데 하하하 난 조심하고 싶은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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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갑자기 파가 지지지 못했지 고고 고고 유 센 히에 와 미쳤다 여기를 어떻게 여기를 여기를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서 하하하하 하하하 아 한 번도 해 올려 좋아 하하 생긴 오 갓 인스타를 위해서 와 미치 사진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fís 맥스 é 아 미칫다. 사진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버리긴 했다. 나이스. 와 마지막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진짜. 지금 거의 6시간 있었나? 엄청 크고 엄청 많이 걸어.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제가 이렇게 시니어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온다는 거. 이렇게 빡셀 걸 알고 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겁나 비싼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야 이게 뭐야. 오 와우. 오 모래바람. 아무튼 10만원에 가까운 그런 돈을 내고서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 개인적으로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별 기대 안 하고 오면 그렇다라고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아무튼 이번 요르단 테트라 여행기 이걸로 끝. Do you have any comments about the Tetra? Beautiful. I'm here now. Yeah, it's very beautiful. Love it. 아 너무 힘들다 진짜. 6시간을 걸었다. 거의 3만 더 가까이 걸었어. 암셈. 암셈. 야 미쳤다. 또 다른 포토존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와. 미쳤다. 여기 지금 상점이 있고. 상점 뷰. 이런 느낌. odi Ken. 어때요? 어떻게 영상 이줘니까? few of us. 나도 써도 되는거에요? 남자가 쓴 줄 알았는데? TM. 스님 görd로인이 소용이 하시오. 네. 여san 대신 karş어수 수 있어요. 아 여자도 쓸 수 있구나 아 여자도 쓸 수 있구나 아 이런 느낌이야 아 이러고 싶은 거고 이런 거고 아 여기? 아 틀렸다 몇분에 더 해 봐 slightl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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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mane 기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니야 아, 알겠지? 아, corona. 아,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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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아, 네, bene, 괜찮아요.